인간 전남 세상에서 앤 악랭 안중사 안중사 어? 어, 아버님 일어나 어? 아버님 5시, 5시 어디 가세요? 아침에 좋은 고기 마시고 여기 좋은 데 산책하고 오오게 자, 담임이 놔. 모자 쓰고 따시게 해. 아버님, 아주 주무셨어요. 아침 종국을 마시면 좋아. 이리 와, 가자. 콧물이 날 것 같은데, 아버님. 그래도, 그래도 아침 종국을 마시면 좋아. 너도 일 났나? 신돌아. 부지런하네. 부진하지. 눈이 안 떠지네, 아버지. 그래, 괜찮아. 금년 한 해 좋은 꿈 이루라고 손도 빌려 해라고 내 일로 데려왔어. 바다사나이가 안내한 일출 포인트. 저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, 아버님. 뻔하게 놀이시잖아. 매일 뜨는 해라지만 일출은 항상 가슴이 벅차오릅니다. 약속이라도 한 듯 소원을 비는 두 사람. 가슴 깊이 온 마음을 담아 간절함을 전해봅니다. 두 사람이 바라는 2021년은 어떤 한 해일까요? 아버님, 무슨 기도 하셨어요? 뭐, 이제 우리 가족도 다 그응하게 하네. 네. 잘 지내라고 그 기도했어. 안중산은 무슨 소원 빌었어? 저요? 다 똑같죠, 뭐. 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큰 사태가 지금 빨리, 하루빨리 종식돼서 온 세계가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. 코로나! 물러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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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가라!